안녕하세요 정예진 마리아입니다. 세찬송가 491장, 기도공통체성가 71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방희 장로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.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방희 장로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. 세찬송가 491장, 기도공통체성의 곳을 향하여 한방희 장로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. 외롭고 죄가 있는 곳 남이 오며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모습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맑은 유산 그곳을 사랑해 하소서 이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놓치고 의심에 불어먹는 곳 기쁨을 찾는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더 나고 높은 길이 그사우가 나갑니다 더 나고 높은 길이 내 주여 이동하소서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맑은 그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사연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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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